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준비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형태를 날려는 멋진 키스들 지금 재발견하세요 오늘 저녁 연인과의 약속이 있으시다면 요거 요거 꼭 보고 나가세요 섹시가이는 뭘 해도 남다르다 이민우가 보여준 로맨트 키스 영화에서는 비록 쓴맛을 봤던 그였지만 신인 가수 혜량의 뮤직비디오 속 키스실을 통해 섹시가이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준 이민우 무대 매너 좋기로 유명한 이민우씨 키스 매너는 더욱 좋습니다 모든 이에 숨을 죽이게 하는 키스 장면